안녕하십니까 제주도의 한남자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은 1부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자 이제 2부 시작합니다 자 2부도 재밌게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2부 시작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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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오늘 관람하면서 선물도 받았네요 부처에서 준 입장하면서 선물도 받았어요 아우 좋아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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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러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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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영상에서 만나요 된다면 이런 차 정도 한번 타보고 싶네요.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하고요. 즐겁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시면 여러분 감사합니다. 여러분 안녕